안녕 어제 여러abilities 있어서 엄청 울었는데 네 괜찮아 그런 말도 있을거야 티를 마시면서 하면은 저도 여름끼가 느린 잖아요 근데 오늘의 티 어 뜨거 오늘 브이로그 찍을까 말까 했는데 개강 일주일 브이로그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찍어야죠 카메라를 돌리고 있어요 빛까지 오면 오후인데 날씨가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오라세요 원래 앞머리가 없었는데 앞머리가 있는 저를 카메라로 보니까 너무 낯설어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빠 엄마 아유게를 그리고 있어요 사실 마이게 없다 메일을 다 보냈구요 어 배고파서 뭘 좀 먹으려구요 아까 점심 먹었는데 조금 고파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전에 샀는데 네리나가 먹을래? 엄마가? 청바다니라 엄마가 자 아 영어 디베이투스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쌤이 쌤이 엄청 좋은 쌤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여러분은 가쁜 싸인 것 같아 진짜 멋있다 네 재밌는 쌤인 것 같아서 저는 택시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멋있다 멋있어 저는 마스카트 그레이브 저는 마스카트 그레이브 그럼 마스카트 그레이브 자, 지금 교과서 어디에 있는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마스카트 그레이브 아스카트 그레이브 이렇게 아 아 아 택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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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영상에서 만나요! Sponsor 바로 확인ήvereiting 첫 hal При이 single 결정 반가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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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공부할 때는 음악 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공부할 때는 음악 들으면 안 돼. 안돼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무슨 공부예요? 이거 모자크 처리해주세요. 저는 지금 분수. 분수? if there's an answer, if there's an answer, it can't wait till another day. if there's an answer, it can't wait till another day. if there's an answer, it can't wait till another day. if there's an answer, it can't wait till another day. if there's an answer, it can't wait till another day. if there's an answer, it can't wait till another day.